I need that one thing Yes, you got that one th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생질학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에 함께 공략할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입니다 음,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질학의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올해 수시부터 적성고사 일반전형이라는 것을 적성우수자 전형이라고 명칭을 바꿔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명칭의 변화를 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한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기대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주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본강에 앞서서 이번 OT를 통해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 변화의 바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한기대회가 가지고 있는 적성고사 전형 적성우수자 전형의 특징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올해 수시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명칭의 변화가 눈에 띄죠 적성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명칭의 변화를 줬는데 내용적인 부분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친구들 새기셔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일단 인원 수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일반 전형으로 이제 적성우수자 전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300명을 동일하게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으로 55명을 선발합니다 이 선발 인원은 2년째 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점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점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아, 나는 산업기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이렇게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지원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영 비율은 좀 다른 대학하고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다른 대학하고 약간 차별점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 300점, 200점이네 다른 대학은 600점, 400점이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비율은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내신 등급 60%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로 40% 반영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항수의 변화가 일단 주목할 만한 변화점입니다 해서 작년에는 국어수학 각각 30문항씩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국어수학 각 25문항씩 그쵸? 그래서 전체 문항에서는 10문항이 줄어든 형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10문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본 점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쵸? 배점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기본 점수가 50점이었는데 지금은 기본 점수가 75점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성고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25점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항당 2점에서 3점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배점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어떤 부분은 이제 국어가 주목될 거고요 어떤 학과는 수학이 주목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배점이 상이하다라는 점도 우리 친구들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달리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4지선다로 되어 있고요 동점자 처리 시 적성고사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재밌는 점은 수학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더 먼저 선별,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의, 대학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 기준은 없고요 올해의 시험은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에 실시되고요 70분간 시험시간은 동일하다 문항수를 줄였다고 시험시간을 줄이진 않았어요 그죠? 시험시간은 동일하고요 오전, 오후 10시냐 2시 반이냐 시험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어, 놓치는 일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렇게 쭉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환산 점수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성고사는 어, 그래서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가 요렇게 이제 적용이 될 건데요 국영수사과학,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도 사회가 반영되는 데가 있고 과학이 반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을 내서 이제 환산 점수로 들어가게 되죠 아, 특징점은 5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3점씩 차이가 나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 받을 수 있는 점수 3점이었잖아요 문항당 3점에서 2점 3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문항으로 한 등급이 커버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6등급하고 이제 5등급의 차이는 6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문제 정도 2점짜리로 하면 3문제 정도 그래서 요렇게 아, 등급을 내가 어, 보완하려면 이렇게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6등급까지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7등급하고 이제 6등급의 차이가 42점이 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은 극복하기 좀 어려운 어, 등급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성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도전할 만하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체 경쟁률은 25.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평균 이제 경쟁률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더라도 다른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비해서 확실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취업률이 좋은 대학이라는 이제 평판이 자자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적성고사를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좀 안정장치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수능을 내가 한번 보더라도 어, 좀 잘 못 봤다고 하면 요거를 좀 도전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기출 경향이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대비에 분명히 달라야 할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격생이 학생부 평균 등급은 4.2등급 정도 되고요 요것도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등급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이걸 좀 보완해서 합격선 안에 들기 위해서는 몇 문제를 맞춰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합격생 평균 정답수는 49.1개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작년에 60개일 경우에 49.1개를 맞춰야지 이제 합격선에 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50문항으로 바뀌었죠 그죠? 50문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요런 부분들도 올해는 이제 달리 이제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60개일 때 49.1개였다 라고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국어 과목에서 어떤 좀 특징점이 있는지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자, 한기대의 적성고사를 한번 전망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문항들을 어떻게 이제 변화해 오는가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지금 25문항으로 바뀌는데 2020 전형부터 그죠? 수시 전형부터 25문항으로 바뀌는데 사실 이건 2년 3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한번 25문항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진 25문항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국어 과목에서 그죠? 근데 이거를 30문항으로 바꾸고 다시금 2년 만에 다시금 25문항으로 줄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까 그죠? 이렇게 선택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주목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17년도에 25문항 2017학년도니까 2016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25문항을 실시를 했었는데 음 화법하고 작문 문법을 생각해 보시면 총 7문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반성이 있었어요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 수능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능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다 문항의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항을 구성하는 실제 영역들 영역들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수능하고 비슷하게 그쵸? 수능 같은 경우에도 화장문이 15문제 그 다음에 독서가 15문제 문학이 15문제 그쵸? 그래서 1대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맞춰줘야겠다 라고 이제 반성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비율이 정확하게 맞는 그 비율이 정확하게 맞는 방향으로 자 2017년에는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기류가 일단 형식상의 특징으로 보면 작년까지도 그 기류가 작년까지도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새겨보셔야겠죠? 그건 본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OT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아 그러면 기존에 일단 문항수가 일단 작년까지는 2년 연속 유사했겠구나 그 다음 시달도 비슷했겠구나 라는 거 수능 중심으로 갔겠구나 수능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갔겠구나 새겨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올해인 거죠 그쵸? 2020 이제 학년도의 수시 전형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음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25문항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직접 인용한 거고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EBS 연계율이 매우 높은 전형이었어요 요 때까지 요 때까지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강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문학은 지문만 활용되고 있고 연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 투자하셔가지고 완벽에 완벽을 기하셔야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 가져가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변화가 일단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중요도를 조금 한번 나눠봤는데요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 요렇게 이제 수능이랑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역은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화법, 장문, 문법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문항이 직접 연계된다기보다는 그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식이라든가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 요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이 직접 연계율을 느끼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공부라는 방법은 용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빈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예를 들면 국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음운 변동이 뭐냐 반리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음운 변동이 뭐냐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풀고 땡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 용내들, 거기에 선택지에 제시되고 있는 단어들, 어떤 문장들 여기서 이걸 문법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런 방법들, 그 과정에 주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수능 및 모의평가 난도의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고요 최근의 변화는 중세국어 문법 문항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그쵸?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렇게 꼭 중세국어 문법 문제가 마지막 문항에 꼭 나오잖아요 그쵸? 그 스타일을 따라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푸는 방법을 내면화하지 못했다라면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작년부터 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독서는 EBS 연계교제 및 교과서,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아요 사실 위주의 문항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사고가 필요하더라도 단순하게 쉽게 지문을 근거로 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 푸는 습관, 노하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학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선택과 집중 문학은 별표를 많이 주었는데요 EBS 연계교제 지문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거기다 지문의 편집 없이 직접 인용합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에도 딱 그냥 거기에 있는 그쵸? 그러니까 장난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뭐 다른 장면에서 가져온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딱 연계교제에 있는 그 장면만 그냥 바로 컨트롤, 컨트롤, 무의한 듯한 그런 식의 느낌으로 지문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효용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문학 경영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연계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문학이다 알겠죠?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학이 많으니까 준비 과정에서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난도가 높다 문학은 난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교제에서 문제 푸는 수준으로 대비를 했다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학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기류라면 이런 기류라면 우리 친구들이 문학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요렇게 한기대에 적성 우수자 전형 국어 과목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보셨 보았습니다 짧은 오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 강으로 구성된 본강을 통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은 본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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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